이걸 보면서 여권이 상당히 좀 망가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잖아요. 그런 분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아니 별다른 일 없이 대통령께 일임한다라는 것으로 복귀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처신이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고위급 검사 인사들 때문에 나를 패싱했어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만뒀다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건데 저는 내면이 따로 있다고 봐요.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냐 아니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차원의 관점에 상당히 부딪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 대통령께 신뢰를 잃었다라는 생각도 가졌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검찰의 자기 친정이잖아요. 나 이만큼 했어. 당신들의 입장 나 이만큼이나 대변한 사람이야. 라는 사인을 줬을 것 같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다시 한 번 나 패싱해가지고 인사하지 마라는 경고성 뉘앙스의 이미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결정권을 넘겨줬다. 그래서 참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사의 표명 후에 복귀해서 처음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전망을 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참모란 말이에요. 특히 민정수석은 대통령하고 독대가 가능한 수석이란 말이죠. 물론 왕수석을 정책수석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정책수석 못지않은 권한을 갖고 있는 수석입니다. 그런데 그 수석이 검찰의 인사와 관련해서 뭔가 불만을 품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 내용이 언론에 고스란히 다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죠. 레임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와대가 뭔가 참모들하고의 소통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또 어찌 보면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일단 거두는 형태로 대통령한테 사실 결정을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결정을 대통령한테 맡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동안의 사의 표명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히 큰 상처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저의 거취를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주는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걸 또 공식적인 발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청와대 안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바깥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좀 밟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유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화해 제스처를 일정 부분 취하고 더 이상 이른바 추윤 갈등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것들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소통도 부족하고 그리고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이런 방식들이 뭔가 터져나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외부로 갈등을 노출시키는 일을 가급적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오늘 단행됐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는 또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인사 정상화를 바랬다 그래요. 자신과 손발을 맞춰가면서 해왔던,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아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조남관 대검 차장의 말도 그렇지만 핀셋 인사하지 말라. 그 핀셋 인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청와대와 관련되어 있는 월성원전 수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나 등등에서 그런 수사팀을 교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구거든요. 그런데 인사 발표된 걸 보면 안 했어요, 교체를. 얘기는 뭐냐 하면 신현수 민정수석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현수 민정수석의 체면도 일부분 살려주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그대로 있게 하면서 최소한 검찰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리더십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세워주는 이런 최소한의 봉합을 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검찰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올해 8월에 또 임명이 되잖아요. 당장 한 5개월 남짓 있으면 다시 또 대규모 인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중간 간부급 인사를 내기도 좀 쉽지 않았을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장님께서는 또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결국엔 신현수 파문을 잠재우기 위한 인사였다고 보여져요. 아까 김사관 평론가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수사 저지, 정권 핵심을 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핀셋 인사를 하면 되지, 안 된다라는 것이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는데 그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논란이 되는 인사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중앙지검 검사로 겸인 발령했거든요. 이것은요 수사권까지 준 거예요. 감찰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조사 권한은 있지만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문정 검사에게는 검사들을 감찰이라는 명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준 거예요. 이것은 이문정 상당히 우대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검찰 내에서는 특수라든지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이성윤 지검장이 아유 좀 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데려다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된 인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윤석열 총장 7월 24일에 그만둡니다. 그 이후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검사들을 다시 다 제대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일으켜집니다.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권에는 보는 시각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물론 수사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참 많은 우여곡질들이 있었잖아요. 검찰권 행사하는데 절제를 해야 된다. 이런 평가들도 사실 있는 것도 맞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전국지검 가운데 가장 큰 직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지검장 입장에서 자신하고 손발 맞춰서 일할 사람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앉혀놨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할 사람 아무도 안 앉혀주는 것도 이상한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서로 간에 요구하는 바야 다 다양할 수 있겠는데 파열음이 나오지 않게 지난번에 내면 검사장 인사했을 때는 인사한 가져가니까 대검에서 가져가십시오를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최소한 그런 모양은 안 만들어질 것 같다. 국민들이 어찌 보면 안에서 권력관계에 있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 민주주의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노출이 돼서 조열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가급적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대검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거나 그럴 명분은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